파파존스 피자를 운영하는 점주가 쓴 확인서입니다. 매장 임대료 부담이 커서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며 매출 비수기까지 공사를 미룰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한다고 썼습니다. 점주의 이런 하소연은 파파존스 측이 가맹계약 기간 10년이 넘으면 재계약 때 미국 기준에 맞춰 인테리어 공사를 해야 하고 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한다고 압박했기 때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이런 통보를 받은 가맹점은 모두 25곳이었습니다. 가맹본부의 요구로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 공사 비용의 20%는 본부가 부담해야 하지만 이 돈도 주지 않았습니다. 파파존스는 또 2015년 7월부터 지금까지 점주들에게 매장 세척용품을 본부에서만 사도록 강제했습니다. 손세정제, 손소독제, 주방세제 등 15개 품목입니다. 피자의 맛이나 품질과 직접 관련이 없는데도 시중에서 더 싸고 효과 좋은 세제를 구입할 점주의 선택권을 막은 겁니다. 공정위는 파파존스의 리모델링 비용 지급 명령을 내리고 과증금 14억 8,200만 원을 별도로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증금 가운데 역대 두 번째로 큰 액수입니다. 가맹사업의 필수적이지 않은 품목을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불필요하게 강제하고 가맹본부가 부담하여야 하는 매장 리모델링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전가한 행위를 엄중히 제재한 것입니다. 파파존스는 세제류는 미국 국립위생협회의 위생가이드를 준수하기 위해 전세계 매장에 공통 적용되고 있다며 공정위의 본사 입장을 소명할 절차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정연입니다.